안녕하세요 강스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촬영이 한창 중인데 오늘 또 쏘넷에서 저희 촬영장을 방문을 해주시고 또 강스타 여러분들이 또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과재랑 직접 들고 촬영장에 와주셨어요 또 커피차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지금 새벽 한 1시 정도 되는데 맛있게 스태프 여러분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일단 한번 영상 라이트 좀 한번 드주세요 여러분 김민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 힘내라고 보내주신 마시는 과자와 커피차 잘 먹으면서 빅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쏘넷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빅맨 끝날 때까지 빅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아파요 커피 마시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